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북 동해안 자치단체장들의 신년 계획을 알아보는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동해안 재도약을 위해 신약과 배터리, 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서민 경제 회복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항상 변화를 강조하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변화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최하위 수준인 4호 등급의 청념도를 받아오던 경상북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념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아 역대 최고 성적을 보였습니다. 저는 도청 공무원들이 청념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열정적으로 일하라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 완전히 변해야 경상북도가 변하고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포항에서 1시간 거리에 조성되는 통합신공항은 경제물류공항으로서 동해안권의 산업과 물류, 관광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신공항을 통한 물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환동해권 물류 거점 기반 마련을 위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신약과 배터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국가사업 추진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우선 꼽았습니다. 우리 배터리 가장 큰 회사가 SDI입니다. 삼성 SDI, 또 포스코케미칼, GS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포항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또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득 5만 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의 시대를 열지 않고, 동해안 시대를 열지 않고는 5만 불 시대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포항에 동부 신청사를 새롭게 짓게 되었고, 신청사를 중심으로 동해안 5개 시군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관광으로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등 서민 경제 회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영덕구는 올해 새로운 일상, 가치 있는 영덕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고,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구는 지난 한 해 살기 좋은 영덕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관광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정받았고, 민선 7기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1조 원이 투입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로 지정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1만 명의 진규 일자리가 생기고, 또 1조 5천억의 생산류반 효과가 생겨서 미래 100년의 영덕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영덕구는 사상 처음으로 5천억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덕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천억 원을 들여 태풍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고 지역별로 재해 예방시설을 확대합니다. 강구, 또 영예, 또 병곡 등등에서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시설, 또 우수조리시설, 풍수예방시설을 갖추면 영덕은 안전한 영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2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춰 영덕군도 체계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지역별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안전과 힐링, 언택트 시대에 맞춘 관광 상품 개발에도 주력합니다. 명산과 웰리에서 산업이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산센터, 여명을 중심으로 명산과 웰리에서 산업의 강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림해양수산과 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했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강구항을 확대해 개발하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계층별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2주간 실시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일부 수칙을 보완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도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참석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가 포항시의 경우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또 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금지가 권고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구령포 지역에 내려졌던 특별행정명령은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제됐으며 지난달 22일부터 발령된 전통시장, 오일장, 노점상, 집합금지행정명령도 해제됐습니다. 경주시도 오늘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주시의 확진자는 5명에 불과했고 5명 모두 자가격리 중 확진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는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혼, 장례식장에 참석 가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바뀌고 국공립시설은 30% 이내 운영으로 완화됩니다. 또 경로당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오는 10일까지 임시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됩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오늘 260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업체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260번 확진자 A씨는 254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에 전수조사를 받고 확진됐으며 방역 당국은 A씨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5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철강공단에서 대규모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이 멈춘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포항 지역의 연약한 퇴적층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철강공단 내 공장 부지의 아스팔트 바닥이 심하게 무너져내렸습니다. 지진이 난 듯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공장 컨테이너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건물 지지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갔길래 이 정도야 날씨가 추워서 그런 모양이다. 그 다음 날 보니까 이건 큰일 났다. 이 사고로 1,6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집안이 최대 3미터 깊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은 곳 바로 앞에 공장이 위치했지만 사고 당시 가동하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공장 부지는 지난 2012년 경사면을 매립해 조성한 곳입니다. 지난달에는 부지 바로 뒤편의 하천에서 배관공사가 이뤄졌습니다. 인근에 하천공사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역량이 있지 않나 그런 추행치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 2018년에도 포항지역 공사 현장 두 곳에서 터 파기 도중 집안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차량이 지나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두 차례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고가 지진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역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호 경북지사가 쏘아올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2022년 7월 1일 거대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세 차례의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2월 말까지 대토론회와 주민 여론조사 등의 숙의 과정을 밟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도지사는 3월에 기본계획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안부에 요구에 따라 4, 5월에는 주민투표가 발의됩니다. 5, 6월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오고 9월 국회특별부까지 통과되면 비로소 광력단체끼리 결합한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각 단계별로 주민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토론회 의견과 주민 여론조사 등의 과정에서 시도민이 행정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처럼 답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론위원회가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시도민 지지와 동의가 충분치 않으면 공론을 더 두고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또 그러한 조건이 충분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고 주민투표로 가도 좋다는 의견을 개진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도민에게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 못한 채 절차만 밟아가는 행정통합 일정으로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전략은 아마 크게 홍보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대다수의 도민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면 통합의 장점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일부서 제기한 통합시도지사와 함께 대구특별시장 존치설, 경북도청의 대구나 남북권 이전설 등으로 볼 때 행정통합은 특정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공허한 정치적 아젠다에 거칠지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조만간 결정해야 할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경주페이 발행액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1천억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캐시백 효과를 누리도록 캐시백 한도를 매달 10만 원에서 평달에는 3만 원,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지난해 경주페이 카드 발행 건수는 4만 3천 건으로 경제활동 인구 17만 7천 명 가운데 25%가 등록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북극 한기가 유입되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한파는 절기상 소원인 내일 오후부터는 북극발 한파가 내려오면서 다시 심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위 속에 내일 새벽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경북동 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5도에 머무르면서 오늘보다는 조금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한파가 매서워질 예정입니다. 특히 금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학대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2명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는 등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매추리 농장에서 지난달 31일 접수된 AI 의심 신고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사육 중인 매출이 만 천수를 살처분했으며 반경 10km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주시 천북면 산란계 농장에 이어 지역 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두 번째입니다. 포스텍은 신종 바이러스나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화학과 이인수 교수팀과 유니스트 생명공학과 조윤경 교수팀은 나노 소재 표면의 미세 구조를 제어해 신종 바이러스나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나노 입자의 표면 질감을 자유롭게 만들어내 활성 부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나노 표면 구조체 연구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덕훈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 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영덕훈은 예산 신속 집행과 안전관리, 방제 신기술 활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덕훈 재해 예방사업은 영해면 괴시, 버령지구 풍수의 종합 정비 등 8개 사업으로 1,24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2만 6,4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경북의 인구는 263만 9,422명으로 전년보다 2만 6,414명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산과 예천 두 곳만 인구가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507개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이 열립니다. 교육청은 대면 소집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예비 소집 방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꺼리는 학부모를 위해 우편물을 회신받는 방법으로 예비 소집을 대신하거나 선생님과 영상 통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만 6살 어린이와 전년도 미취학 어린이입니다.